아 아 아 히로가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숏같은 룰루벤 히로가님 감사합니다 산팅은 레이노 히오스 요즘 안해요 파밤 파밤팜팜팜 팜팜팜 안테 온 레오나 즐거 서포터 첫픽으로 레오나만큼 좋은게 없는 거 같애 그죠 캐릭 자체가 4개야 사기에요 입주리얼 족같은거 저거 저거 뭐지 도깨이방만이 시타를 좀 날이 예전같지가 않아 20 한 3도 해놓으면 될까요 사기인데 왜 골드를 못가냐고 답답하나 얘기 다 끝났잖아 사기니까 실버 2인거야 안했으면 론지야 제발 당연한 얘기하지 마세요 저 못참습니다 롬 롬 래치킨이죠 CC가 진짜 없어 그치 거의 없다시피해 얘랑 그래서 이거는 과잉성장 해야돼 체력은 증가를 안하네 이거 얼음 얼음이니까 얼음 얼음이잖아요 신속신 가야겠다 그죠 얼음 얼음 아까 브라우미 CC 덩어리긴 한데 나머지가 없잖아 불굴 불굴 닌자 신속이 나아요 아니면은 이런거 스턴 예 예 뭐 이런거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신속신은 느려지는거에만 한해서 좋은거잖아 문화에만 이건 전체가 줄어들잖아 이게 좋네 이게 200원 더주고 베지라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더 빠르고 신속신 갈게요 헤매는 문화도 CC가 아니야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Rem fire 아 안 큰일날 뻔 으어어어어엉 와음? 위험한데? 와음? 이야 송큼송큼 잘 가는거 봐 대장부의 기질이 느껴진다 으어어어어엉 아, 배키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이오어어어엉 칠단을 빼야 되는데 저거? 웃겼다. 아 아 아 나 될거야 맞추기 쉬운거 부터 쳤어야되는데 상해구 타겠으면 맞췄는데 칸탱은 레이노 쁠팀은 레이노 CNS 왜 이렇게 못먹어요? 믿고 아싸 못먹고 아싸 좋구나 그지 우겨두고 펼거둘걸 이거 봐달라고? 아 온다고? 녹탄? 아군이 당했습니다 쟤가 잘렸지? 누가 잘렸는데 위에서 미드 죽었는데 빼지? 근데 이건 못 빼지 미포가 아래가지고 고립이 됐는데 어떻게봐 찡 아 산팅은 레이노 쟤가? 아저씨가 물려가나? 아니 그래야지 뭐 마이구미 김치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싸 좋구나 라인 좋다 못가게 하려는 이유가 있어 그냥 핑화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까지 안달복달하는거는 핑화가 있다는 뜻 먹으려고 할 때 근데 이거 칼 꽂았는데 얘가 비전이동하면 여기로 빨려 들어가잖아 그치 호응을 잘하네 어 그 안써도 되는데 근데 너무 깊숙이 들어갔는데 호응을 잘한다 이즈리얼이라 킬 먹어도 별로 없긴 했어 아우 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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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치라쥬 살게 없네 불편한 궁대 생리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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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잡아야 돼 아 뭐야 어디갔어 아 나 궁 잘 썼으면 된대 흠 이거 원래 살았던건가 나? 퍼프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그래? 돈 내재란거네 아니 브라움을 따면 안됐나? 아 브라움이 근데 철싹붓기가 있지 아 만원으로만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땡겨먹자 봐? 뭐임? 다 왔다 아 내가 먹었네? 터지니까 다 주셔가? 야 너 혼자 달려가면 어떡해 흠흠 흠흠 용 2개 먹히고 용 3개 먹히고 힘들어? 힘들 거 같은데? 밀어버리면 돼 방패가 곧 소멸져 다 오고 추가나 저쪽에 공을 또 이상하게 짓어 그치? 아 나 좀 잘못한거 같아 궁을 또 이상하게 짓어 그치? 제게 모이세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또 왔네 슈바하나 또 왔네 mothers of as are encん e fol 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폴탑을 파괴했습니다. 용준비. 지랄하지말고. 아.. 미프가 잘하니까. 뭐 이걸 빼놓고 못해. 미프야. 나.. 나 포윤인데. 그냥 가네. 싸워주면 안 돼. 희질이 없는데. 희질이 없네. 되나? 1분만에. 적은 보전이 пал깐. 상승하십시오. 퇴직하십시오. 풀렸나? 안풀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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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렴이랑 다 가는데? 중불협이 보람 하나 죽었어? 이제 저쪽이 좀 딸 그릇을 맞췄어 가자 희미하게 용은 죽을 수 있어? 음 흐 구독판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ㄷㄷ ㅋㅋ 찍고 이거 싸우면 안돼? 이렇게 따로 있으면은 싸워야되는데 내가 더 싸워둬 쟤 쟤 쟢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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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파드면 진짜 싸워 문어빤한테 다 맞으면 있어 발은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 나 몰라 일단 난 지가 나 없어도 되잖아 저쪽도 잘 던져 지금 내가 계속 못 물어서 오는건데 하이 혼자 다니는 거 짤려야죠 내가 막을게 내가 막을게 쳐 쳐 쳐 내가 막은 치라고 쳐 쳐 쳐 쳐 쳐 쳐 쳐 미드가 잡아? 오케이 위험한데 저거? 나중에 다 같이 가면 되는건데 왜 이렇게 다 살았네 앤이 이것까지만 받아먹고 이즈리얼이 졸라 아니라고 이즈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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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아 오 어찌밤 후바나가 뒤에서 알짱거리는게 컸어 이쪽으로 돌아와서 쏴야 되는데 아니 이즈리얼이 계속 앞 포지션 잡았는데 내가 한 몇번 안 물어가지고 내가 물었으면 더 이거 빨리 풀렸을걸? 이거는 잘했는데 원딜이 아 빛재윤 재윤이 재윤이는 눈이 있네 화장실 좀 갔다오겠습니다 수건 감사합니다 수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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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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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몇 점이지? 50점?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3점? 아닌데? 60점? 3판남았네? 승급전까지? 저 롤드컵 안봤어요. 3판남았네? 6판남았네? 6판남았네? 어!! 글면? 글면 지금 글면 중 지금 한 일주일 된 듯 5일 정도 됐대 5일 정도 됨 비주기15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불크 못해요 땡기는 걸 못해 불크는 땡기는 걸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 뭐야 나왔어? 세라핀? 좋아요? 세라핀인데 왜 세라핑핑이라 그래? 세라핀이에요 레오나 가져갈라고 하겠다 CC랑 이 3일에랑 좋으니까 레오나를 뺏어가 깡완림 4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중국 캐릭터라는 컨셉이야? 근데 핑핑이랑 뭔 상관이야 하지말래 하지마 아 브라움 브라움 CC 느려지게 하기 느려지게 하기로도 쌈이라 이게 발동돼요? 왜 남의 방송을 터뜨리려고 그래 어? 나는 이 채널이 말이야 커져가지고 살해야 된다고 어? 잃을 게 많아요 라씨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아니 3년 구독 감사합니다 화가 많아진다고 잃을 게 많으면 어?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뭔진 모르겠는데 지켜줘 부탁좀 드릴게요 만연이 달리 이게 아니었는데 일로가 아 제일 많아 아 강제적으로 빅 mexe 부웅 브라움 저릴럴가 더 이뻤는데 만연이 달리 그쵸? 진딕 왜 이러냐고요 아 왜 아 왜 자꾸 맞다 이거 그거 해야겠다 닉네임 안보이게 하는거 하랬어 편집자들이 왜냐면 못한 플레이를 보면은 시청자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 왜 이제 유튜브 영상에 올렸을 때 좀 그렇잖아 뭐 주라 인터페이스인데 아 이거 왜 보여 소환사의 핵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똑같잖아 아 점수판에만 안나 여기 나오고 여긴 안나오자 점수판 말고 맵 체력위에 이름표시 이렇게 하자 아 이제 좀 따뜻해졌다 난방을 23도로 해놨더니 아 근데 나 순간적으로 이게 그 주름이 좀 없어졌었네 나 이거 다시 리셋될까봐 내가 안간거였거든 빨리 이거나 쳐 빨리 쳐 이거 빨리 쳐 이거 치라고 하나만 먹어 까비 이거 견지만 하려고 그래 아 아 다 맞았죠 얼얼하죠 뭐야 아 이거 이거 내가 먹어야지 이거 치지마 나 이거 땡겨지잖아 땡겨서 먹어 2년만에 천천히 가도 돼 3렙부터 슬슬 세지는 3렙 3렙 이거 먹으려고 할 때 이거 먹으려고 할 때 뭐해 원성을 들을 예정 나 안 보였으니까 뭐 모르겠지 폐는 쥐돌이 나 말했잖아 가자고 나 말했잖아 나 말했잖아 2. 3. 3. 4. 6. 4. 나중에 먹어요. 저거 먹는다고? 2. 2년 많아가지고 물었으면 좋았는데. 그럴 수 있어? 안절부절하죠? 스피맞이 와주네? 서포터트? 2. 아싸 좋구나. 아 신나게 약발이죠. 우리 찌는 포지션이 3개야. 무슨색이야? 왜 이렇게 욕을 해? 뭐 있어? 아 마나 없네. 네. 나 진해. 할 줄 알아. 다탐은 아예 신경을 안쓰네. 밀고 가장. 철아 difícil. 나 탐 Cotton Two. 중요한게 없 Whats. soybean. 윙소. Through俺. bliver, low r leaves. 성prit偶 Gamblear parlous. 고맙. 전멸 빠지고 총 빠지고 염벼였네 미안 오히려 끌어댕겼죠? 스킬을 뺐죠? 못해가지고 어? 뭐지 퀴드? 파정? 개모텍 파이크가 크면 못말려요 와드 하나만 바꿔올게 어? 고생 많네 어? 일부러 빼기 아이씨 아 그걸 너무 못맞췄어 포커신 오? 어? 아 쟤 개구대기였다 어어? 어? 아 돌숭이동인진님 39개월 억도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 가짜지? 어? 잘못했어 총알이 여기다 박았어 저거 빼고 다음에 들어가자 와드를 좋아해 하지말자고? 네? 방패 빠졌는데 안들어가 코알라 여행히 뭐였던데 으아 아 창피기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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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먹었을 거 같애 끝 끝 끝 끝 뭐 안 먹어?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너무 음악까지 탔어 또 화면 또 바투자하고 갔나? 갔나? 가줘야겠다 가만히 가줘 응? 거기서 뭐 볼게 있다고 쟤넨 와드를 박는걸 되게 좋아해 근데 우리가 이기고 있네? 먹고 있어봐 지고 있는 줄 아는데? 오오른이 터뜨렸구나 뭐 끝났으니깐 같이 끝 치지마 나 먹게 좋아 찐이 느낌있네 이거 못 맞춘다 킬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으니깐 아으니깐 나이같은거 하니깐 아으니깐 하니깐 하니깐 애들 나 못 잡은 어디갔지? 룬에 저기있고 킬이 어딨는거야? 아 위에 있었어요? 아 잘 됐네 올라가지마 어디갔지? 이제 가자고 그냥 가자 찐 저걸 되게 못 맞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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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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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들어가는게. 내가 핑을 좀 찍어야겠다. 근데 긍정적이야. 오히려. 왜 그런 줄 알아요? 싸움을 너무 안할래는 애들도 있어. 핑으로 알려주면 돼. 저 오른같이 이니시에이터가 쓰는거. 오름없어. 오름없어. 오름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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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라인은 좋아. 다 치까야 되는데. 여기. 여기. 와봐. 와봐. 아니야. 이게 맞았어. 라인은 물고 있는데. 여기 왜 들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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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흠 흠 흠 흠 흠 용쪽으로 뚫고 아니야 내가 던져서 그래 여기서 한번 던지고 여기 초반 교전 비벼졌는데도 하다가 흠 뇌가 잘 컸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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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왜 들어가 있는데 한 명 죽었는데 왜 왜 들어가 이런 거나 받아먹어야지 뭐 때문에 죽었지 존해가 그냥 그걸로 들어왔나봐 흠 포기하자고? 욕먹자고? 알았어 알았어 가자 바로 오면 어떡하지? 시합생이 이거 이거 싸우면 근데 나는 도우면 안 돼 버스트가 도우면 안 돼 딜러는 버스트하고 나는 여기서 최대한 시간 끌어서 나는 죽더라도 용을 먹고 빠지는 식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못 지나가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애들이 털어 없을 때로는 수아피스 오오오오 근데 이거 어떻게 채팅창에도 바꿀 수 있나? 이름 표시 안하기가 없네? 근데 이거 이미 너무 많이 기울어져가지고 가보자고? 오케이 용이 더 중요하잖아 그치? 용 쪽에다 받아할게요 17렙 조네가 조네 18렙 3이자 10렙 조용 조용 흠 흠 짰네 아직 몰라 아 이제 알겠어 아 오르는 돌아와야지 또 다시 또 들어갔지 어차피 피가 없어서 빠지면 죽어서 온가 질파는 이기고 이길파는 지네? 어? 이게 인생인가? 아 근데 나도 몇번 던져가지고 흠흠 누구 줄까요? 옳은 커여우니까 옳은 죽겠습니다 흠흠 흠 청소년기 노움손 여기는 얘 둘이 빡 디려가지고 캐리 한거야 그냥 여기서 똥싸고 얘네가 18렙, 17렙 이랬어 흠 흠 연습 많이 하셨나요? 내일인데 저는 롤을 한번도 하질 않아가지고 그 때 진절머리가 나와가지고 끄신거 같은데요? 그 이후로 안하신거 같은데요? 아 지난번에 그 칠면술.. 철면술심이래요 철면술.. 철면술심님하고 한번 한 다음에 뭔가 벽을 느꼈어요 저 믿으면 돼요 저 믿고 찬찬히 하면 돼요 우리 좋았잖아요 네? 우리 처음에 3연승하고 좋았잖아요 처음에 좋았죠? 첫인상이 참 좋았는데 지금부터 좋으면 돼요 첫인상 좋은 사람은 계속 가는거에요 종수? 첫인상 드럽죠 계속 못가는거야 아 그.. 사실 철면술심님이랑 할 때 첫인상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요? 알수록 등락 폭이 좀 심해지더라구요 아 처음에도 이겼어요? 어.. 아니요 처음부터 못이겼어요 그냥 처음 5분이 좋았어요 아.. 항상? 시작 5분때는 완벽하게 하시더라구요 정말 이게 골든가? 이게 느껴졌는데 종수 골드 4에 0점이잖아요 혼자서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뜨리잖아요 아.. 사실 그때 그.. 떨궜어야 됐는데 그쵸 그니까 종수가.. 이게 너무 그거야 그 승우 아버님하고 해놓고 그쵸 원인을 자꾸 자기에서 찾지 않고 증명해 보이려는 이 모습이 굉장히 불쾌해 혼자에서 그.. 뭔가를 뭐 어쩌겠습니까 본인은 골드라고 이제 뼛속까지 믿고 계신데 제가 거기서 이제 초를 칠 순 없잖아요 실버로 단죄해야돼 저런 녀석은 에휴.. 아닙니다 뭐 어쩌겠어요 형님이시고 또 우리 동네로 와야돼 저 자식 어? 쓴맛 보여줘야돼 어?! 뭐죠? 아버님 그 3점 남은 거 0점 됐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제가 안 골랐나요 지금? 네 어? 와.. 3점.. 딱 3점 남은 게 어떻게 0점이 되냐? 첨보로 이렇게 빼? 와.. 나 소름끼쳐 이거 일부러 했겠지? 백.. 백만 유튜버니까? 하하하하 백개 빠졌어요? 에? 3점 빠지잖아요 오 네모가 빠졌네? 첨보 없어졌네? 네 3점 딱 있었던 게 빠졌어 지금 위기를 스스로 연출하고 그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려는 아 이거 좋지 않은데? 잠깐만요 어 이거를 근데 저번에 보니까 철변수심인데 마이너스 3점까지 가더라구요 마이너스.. 나한테는 없나? 그때 0점에서 한 번 지시고 마이너스 3점 되셨거든요 네 근데 안 떨어지더라구요 음..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판 저도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기면 되잖아요 그죠?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아요 이기면 아 사실 떨어져도 별 문제는 안돼요? 아 4가 되면요? 네네 4는.. 제가 누차 말한게 있거든요 뭐죠? 브론즈 1보다 실버 4가 못해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두 계단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좀 약간.. 어 그건 좀 약간 좀 자존심이죠 그러니까 허락할 수가 없는데 부 2? 실 4? 부 1 순으로 실력이에요 어.. 브론즈 1은 조금.. 그건 조금.. 꾸럽네요 그치 그니까 그래서 실사는 최대한 막으셨으면 저는 좀.. 그러니까 종수도 사실.. 그건 왜.. 안했지? 뭐지? 두려웠던 건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종수가 솔랭을 돌린다는 거에 감정이 실제로 격해졌어요 아.. 아.. 최대한.. 태어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멘탈에 뭔가 타격이 왔네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종수가.. 배려가 참 없어 종수가.. 내일.. 내일.. 내일 팀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내일 이거 잘 골라야 돼요 종수가 또 이런.. 트래쉬 토크를 하나 했거든요 옥냥이 직박이 형 만나러 고고 그러니까 저런.. 무한도전.. 그.. 정진아씨 기믹의 어떤 말.. 있죠? 멘트 그죠 잘하세요 옥냥이 직박이 형한테도 예의가 아닌 말 하하하하 저런 걸 잘해 저 친구가 하하하하 저런 걸 하하하하 저번에 저런.. 저번에 그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하하하하 그.. 따요리님은 자나 때 우승 원딜이고 승화빤 그냥 원딜이다 아.. 그냥 원딜이고 네.. 어.. 뭔가 사실이긴 한데 하하하하 재방송 들어가 계세요? 혹시? 승화부님 채팅 또 올라왔어요 셀면수씨 뭐라고요? 쌍뽀퀴 날렸어요 이모티콘으로 아 진짜요? 하하하하 나 원참 진짜.. 쟤 왜 쌍뽀퀴 이렇게 한 줄 알아요? 5로.. 한글로 5로 한 줄 알아요? 원래는 컴퓨터에서 철 해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쟤는 한자 변환을 못하거든 모바일에서 아재라 오.. 하하하하 셀면수씨님 왜요? 뭐 떨어지셔가지고 화가 나셨나요? 화나셨나요? 아니 지금 뭐 밖이래요 지금 아.. 밖이시라고요? 밖에서 뭐하고 화나신 줄 알았네 화 잘 안 내시는 분인데 화가 많으시네 네.. 그 종수가 좀 많이 예민합니다 지금 대회 전에 골드 4 까지 떨어져가지고 뭔가 그 이벤트나 어떤 퍼포먼스를 안다면 대회 딱 당일날 그 뭐지 개회식 느낌으로 실버 딱 모습으로 나오면 처음에 딱 이벤트 가볍게 가고 딱 시작할 수 있는데 뭐.. 알겠죠? 인터넷 박스 오래 했으니까 방송을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인터넷 박스 오래 했으니까 아니 그럼 오늘 아마 밤에 혼자 접속하셔가지고 맨날 해요 밤에 떨구실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 한번 그 친구 예전에 그 룬테라 대회 하면서 철면수씨님이 이제 라이엇 계정이 진추가 됐거든요 네 햄버 데이시에 그렇게 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맨날 방송에서 룰이 싫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항상 있어요 종수가 참 근데 그 최근에 진 것들 보면은 에이스가 좀 많이 떠있긴 해요 좀 팀적으로 좀 좀 재수가 없는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나서스 판 보면은 딜 게임을 억울한 게임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캐릭터로 잡힌 것 같아요 서버에서도 이미 이 아이디 보면 최대한 억울하게 짜줘야겠다 도와주는 거죠 평소에 업보지 그거 가지고 이제 티문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할 건 아니고 본인이 덕을 쌓았어야지 그런 건 있죠 너무 이제 자나 때 가서 두 번 우승하셨다고 업신여기 업보를 많이 쌓고 다니신 거 그런 거 있어요 좀 사람은 업신여기였어요 덕을 거기서 이제 그 뭐지 업보를 쌓았지 맞아요 맞아요 결승전도 제라스가 MVP 같은데 뭔가 온경의 의미였나 정수가 참 그 뭐랄까 원소 같은 친구 원소 같은 친구 잘 될 때는 잘해 안 될 땐 못해 아 그렇군요 개보다는 사람들 질투가 많네 아 그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네 내부 보여주시겠죠 보여주시겠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민수 씨님 실버 아 그리고 제가 그 철민수 씨님이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씩 하는 게 웃겨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이번엔 참아야지 했는데 못 참고 또 한마디 하고 아 제가 그날 진짜 실버 가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방송을 키든가 끝까지 안 가주시더라고요 사실 실버로 가면은 실버치고는 잘한다 위장티어 얘기도 듣고 참 좋으실텐데 아 아 아 무섭네 승하그루님도 무섭네 여기 바짝 올랐네 요즘은 뭐 유튜브 회의가 좀 잘 안 됐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먹으시네 저도 사실 철민수 씨 저 철민수 씨님이랑 첫판 했을 때가 실버2 승급전 한 번 한 번만 이기면 한 번만 이기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예 아 나 팬다 사이즈 많아요 아 웃긴다 이겨주신다고 갑자기 첫판부터 서포스를 하시더라고요 정수가 서포스 서포스의 맛을 보여주겠다 서포스 어때요? 정수 씨 레오나를 하시더라고요 네 나쁘지 않 서포스는 나쁘지 않을 걸요? 원들이 진짜 구덱이에요 정수가 아 처음 5분 너무 좋았어요 처음 5분 딱 하면서 야 이게 그래도 골드에 관록이 있다 아 근데 5분이 지나니까 잘 모르겠어요 다 똑같더라고요 그게 거대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팀 그 거대한 흐름에서 이겨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편은 신짜오네 알죠? 신짜오 있는 팀 지는 거? 어 근데 저거 트레이드 픽이잖아요 통짜오요?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나요? 통짜오도 잘 못 이겨요 아 불안한데 싸오는 지금부터 썩고 있는 거야 지금 일러스트처럼 보인 순간부터 킬로 방부제를 매겨가지고 유지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베이가 와 저거 미드 일라오인가요? 미드 기상천외하네 우리요? 오히려 좋아 탓 브랜드의 미드 일라오인 오히려 좋아 세기말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다 아까 미드 파이크 나왔었는데 파이크가 스킬을 막 쏟아붓지 못하고 갓만 보다가 다른 사람들이 딜하면 그때 폭발적으로 하잖아요 네네 어렵더라고 아 얘네가 스왑이라네요 뭔가 채팅창을 항상 다 부셔놔 가지고 다행이다 이거는 베이간데? 베이가 서포트인데? 네 제가 며칠 전에 갱맘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미드 일라오이가 개꿀챔이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미드 일라오이가 촉수를 박을 수 있는 데가 딱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네 구애를 성공하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약을 파시던데 음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하지? 근데 제 생각에도 일라오이가 갱에 좀 취약하잖아요 라인을 좀 밀게 되니까 타코야키가 계속 때려가지고 라인이 밀리니까 라인이 짧으면 미드 괜찮지 않나? 그럴듯한데요? 약을 잘 파시는데 나는 괜찮을 거 같아 촉수 위치가 별로래 뭐야 베이가 원딜에 리포 서포트인가요? 둘 다 유성인데요? 지옥 같겠다 아 녹턴 미드 녹턴 미드인가? 베이가 서포트 베이가 원딜에 베이가 서포트 네 미스포춘 원딜 뭐 이런 느낌일 거 같은데 그리고 스피들이 정글이고 그냥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바꿨나봐요 탑 걸렸는데 쌍유성 저거 조금 혐오스럽네요 아 유성이라서 미포가 서포트 맞대요 맞어 저거 진짜 개 극혐이야 머리에서 뭐 계속 떨어질텐데 어 총알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성으로 공격하는 거 개혐오야 진짜 뭐 그러면 바텀이 누구지? 베이가 원딜도 쓰는데 비원딜로? 맞는 거 같아 베이가가 이걸로 그 왔다갔다 해서 파밍하는 식으로 이지리얼 순간이동들듯이 러스트보이님 또 첫 장면님 방송 보고 계신가요? 러스트님? 네 오늘 뭐 원딜 강의해 주신다고 지난번에 PPT를 막 만드시더라구요 아 내일 대회 있죠? PPT 해보려구요 PPT요? 네 대회 처음에 시작해 할 때 아 뭐 준비한 게 있으세요? 아니 그 개회 개회 그 요약 개요 같은 걸 설명을 해줘야죠 왜 시작됐고 대회가 어떤 룰로 진행되고 그 정도? 오 교장선생님 같은 느낌으로 교장선생님 같은 느낌으로 아 맞다 그리고 좋은 팁을 알아줬어요 마우스 감도를 2000으로 설정하면 프로가 될 수 있대요 크게 크게 움직여야 되는 거네요 모르겠어 래퍼드님 래퍼드님 피셜이에요 바이더 dpi 2000에 게임 감도 50으로 하면 프로가 될 수 있대요 근데 하니깐 마우스가 너무 날라다녀서 저는 안되겠어요 그 감도가 높으면은 빡빡한거죠 조금만 움직여도 확 미끄러지는거 아아 아 그러면 안 좋은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어려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용돈을 하셔야 올라갈 수 있다고. 이게 느리면 잘 안된대요? 손목이 약간 터널 주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신다고요? 유상중. 자 맞고요. 들어가셨는데 또 이제. 이색을 안들일 수는 없죠. 허무하게 만들 수 없죠. 또 오네. 오히려 좋아. 일부러 죽었나 보다. 어? 텔 쓰려고. 텔 쓰려고. 이거. 오히려 손해받냐? 오히려 좋아. 제가 W가 없는 타입인데. 얘길 드릴걸 그랬어요. 저도 말할거에요. 리포를 한번 볼게요 제가. 다현치우 끝나고요. 다현치우 끝나고요. 지금. 힐은 빠졌습니다. 저희. 저쪽도 빠졌나요? 저쪽은 힐이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구나. 순간이동이에요. 집에 한번 가는 것도. 정글 저 탑이긴 해요. 요거 하나 쫙 밀까요? 위험할 수 있고. 요거 쫙 밀고. 다음 대포 타이밍에. 집 갔다오면 돼서. 아아. 가자 그냥. 가자 그냥. 네 가시죠. 됐지. 애매하게 남기기. 일단은 갔다오면 샘이 좀 앞서니까. 네. 네마리. 그리고 짤짤이 느니까. 요거 하나 쫙 하고. 됐어. 이거 충전용 분량 무조건 사라 그러던데요. 돈 남으면. 네 좋아요. 저렇게 좀. 짤짤이 느는 애들은 좀 필수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야 근데 벌써 저기 짜오. 브랜드 2킬. 짜오 2킬이네요. 방부제. 막 집어넣고 있죠. 뭐 바텀만 안타지면 돼. 바텀만 안타지면 돼. 우리팀이 초반 10분까지는 담원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다음부터는. 팀. 팀 명이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나대는. 죽여야 되는데 저거. 일단. 미니언이 많으니까. 천천히 가죠. 뭐야. 저런 애매한 놈으로. 집을 간다고. 집 갔어요? 여운. 아니구나. 아니구나. 바스 들어갈게요. 예예. 요거. 어깨. 어깨. 어까비. 어찌. ecc. 아까비. 아구리. 잘됐습니다. 어어. 뭐지? 따뽀따뽀. 천천히 가죠. 네. 오케이 기절 됐죠? 그럴 땐 그냥 무리하게 안오셔도 돼요 그냥 빠져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좀 전에 그리고 W 내가 못샀어 2년 많아가지고 너무 거슬리 안쪽에 와드를 하나 용 갈만한데? 어 이거 하나 더 밀고 땅땅땅 어 피드리다 아 전 넘네 싸운다 올라가지구 위에 지원 오 좋고요 오 오케이 저 힐 들어왔고요 저 그냥 아래 보세요 이거 여기 짜우가 먹으니까 전 제가 이거 막고 있을게요 저 CS 드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종항 아 아이고 어서오세요 말들을 막 하시더라구요 아하하하하하하하 억울한 방수 치든가 억울한 방수 쳐야지 억울한 방수 쳐야지 저는 계신줄 알고 얘기했네요 아 알고 얘기했네요 아 알고 얘기했네요 아 알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아 아 그 때 나는 사실만을 얘기한거 아닌가요? 아니 이것이 골드구나 와 이런식을 치면서 와 참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5분은 5분은 그걸 느꼈다 뭔 소리에요 아 줌 정수야 그 판 졌잖아요 지금 좀 미련을 버리세요 이겼으면 아무것도 안 했겠죠 진짜 아 참 진짜 아 아직 며칠이나 지났는데 거의 한 5일 지났거든요 ường 형닮은 면모를 좀 보여야지 형이 운줄하시는 분인가요 원래 아 갑자기 어 뭐야 칭찬이 여기저기 죽잖아요 오히려 오히려 좋아 으으으으으으으으 나 때문에 죽었어 맞어 아 근데 오히려 좋아 저거 키들의 위치를 알려줬죠 다른 팀에서 이득을 보겠지 근데 왜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한 줄 알아요? 종수 소리가 80%로 줄여져 있어가지고 이거 줄여야겠다 생각 때문에 앞으로 갔어요 결국은 철면 수십님 다 아시다 일리가 있구요 지금은 이제 소리를 좀 마쳤습니다 종수씨 언제 들어와요? 저요? 저 지금 집에만 왔어요 아 그 스케줄에 있는 산책 타이밍이셨나요? 아니요 오늘은 그냥 산책은 아니고 바람 쐬러 왜..왜 나갔어요? 묵적하신가? 아니 그냥 요새 맨날 집구석에만 있으니까 쉬는 날 좀 나가서 바람이 또 생기가 돋고 요새 방송 많이 잘 안하셨죠? 백량기? 근데 계속 했는데요? 어제도 안하지 않으셨어요? 아 어제는 가족에 일이 있어가지고 아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놀라운건 뭔지 알아요? 내일 모레는 아파트가 정전이 돼요 뭐요? 뭐 정.. 그.. 안전검사인데요 하루 종일이요? 뭐 몇시간 하겠죠? 그럼 방송 못하시죠? 그럼 방송 못하시잖아요 못하자 뭐 그러면 항의해야겠네요 다 안전하자고 하는거니까 요거 오오오오오 외란줄 멋진 이미지 방송 좋았다 무슨 일삼자? 전화 때 이렇게 이런거 이런거 넥서스 쳤어야 됐다 그니까 취직을 했어 살려주더라고 원코인 원코인 덕분에 우승아 동수씨 당돌해? 우케 우키한 친구야 이 친구 그래도 승부아빠님은 이길 뻔했는데 침착맨데면 만나지도 못하더라고 오케이 이 친구 당돌해 어? 삐들이다 조심 알고있다 보여졌구요 알고있다고 아우 좋고 거려적거리네 TION 쿵짜오 해 보안 어 맨潦 út 쿵짜오가 죽어? 으어어 어디야? 네 다 죽이고 나왔네? 불 끄니까 죽여 놓고 나왔네요? 한석봉이에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제가 궁 있거든요? 고고 고고 난 빠지고 아 좋았어 이게 승합 빠지 이게 승합 빠지 어 잠깐만 어 밑본다 전 아예 쭉 빠짐 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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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 분이 바텀 듀오를 가면은 우리 환상의 호흡이지 항상 사선을 넘나들었지 30시간 30시간 이미 어 이게 이게 있다니까 진짜 북벌 트레이닝 있다니까 30시간에서 근데 떨어졌잖아 그거는 저기 너보다 덜 떨어졌어 아 뭔 소리야 내가 너 올려줬잖아 버스타노프 이래 사실 짱맨님이랑 할 때는 올라갔어요 아 그니까 종수씨랑 나랑 한번 올라갔는데 내려갔어요 어 승호 아버지랑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승호 아버님 그때 그거 이런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돼지티문이 최악이었는데 승호 아빠는 좋았다 보세요 그거는 네 잘하는 사람이 짊어져야 되는 무게예요 아 무게구나 하나때는 그런게 있어 네 그거 너무 내려놓으셨어요 아하 그랬구나 그쵸 알겠습니다 어허 있기네 그러면 기대치가 있잖아요 기대치 그럼요 얼마나 잘하시는 분인데 철문수님 이제 기대하잖아요 사람들이 아 그런거 좀 이해해주세요 저도 큰 기대를 안고 사실 그 승급조 하나 남기고 이제 같이 사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올라가고 싶어서 그죠 기호 기호 빠지네 acking 침착민님 레오나는 신발을 기둥스 pena 긍arespace 한가 workshops 골든 ut 굴대에 Ledger 가습 사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요 혹한기 교-코치님이 그럼 그게 맞나 봐요 제가 증명수 으허허허허허허허 휙하허허허허허허허허허 하하하핰 accomplishments 전 invent지 마세요 젊은 수줌 약간 그 특수와 별다름이 없네요 근데 그건 어쩔수없어요 아 이거를 아니 뭐 레h 은 님이 그랬다면 래퍼드님이 그랬다면 그 말이 맞죠 인정할 건 또 빠르게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성장하는거야 종수가 배울게 많은 어른입니다 가끔씩 내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다는게 잘 일러지지않고 왜? 후찜 어 잡았다 아 침창민이 스킬 분배 나이스하네요 어 섹스했죠? 자 미드가서 밀어야되고 바텀가서 밀어야되고 바텀갑시다 우리 발텀을 일단 부숴놓고 침창민님 자한테 레오넥 밴 당했었죠 아니요 맘껏 했어요 한테온이 밴드였어요 약간요 벽을 못 넘어졌어요 제압 되었습니다 어? 아 혹시 제가 디코박에 있는게 혹시 두 분 플레이어에 대해 방해가 되시면 제가 아냐 아주 좋아요 ASMR 되게 긴장감을 교성해주세요 잘해야된다 잘해야된다 물어 뜯기겠다 오오 달달해 파워까지 밀고 나이스 탑 그만 죽어? 아 탑 근데 CNS를 많이 먹었어 탑은 대신 오 탑 앞서는 이러지 탑은 거의 지금 나쁘지 않네 야 630 좀 무섭긴 하네요 거의 약간 너버 자나테의 철수베어 수리 이제 우리가 미드로 합류하면 저쪽은 진짜 이거는 그냥 자연 재해지 우리가 이제 미드로 가는 순간 5킬 듀오가 미드로 가는 순간 불 껐죠? 우리 편이 죽었네 어? 록턴은 확실히 우리 가자 우리 가면 이길 수 있어 반면은 적을 잡고 있을거 아니면 이길 수 있네 이길 수 있네 야 이제는 그냥 구워달라고? 영압으로 퍼를 빼시는군요 이거 이거 폴 아니에요 이거 피드스티크가 와드야 저 미포 서포트 진짜 개구덱이거든요 라인전에서만 개짜증나고 잘 내가 너버 이리와 이길 수 있는데 이리와 너무 뭐야? 아 숨어왔다 우리들이 같이 팀 주면 안돼? 나는 선택권이 없어 네가 뽑으면 그럼 침착민이 내 1픽을 승합법 뽑으시겠네 그쵸 그럴 일이 있나? 당연하지 근데 저 어제 그 풍얼냥님 유튜브에 올라온거 봤어요 뭐요? 저랑 하면 와드를 안살거 같아가지고 와드를 안사면 화를 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왜요? 무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풍얼냥님 아 그걸 유튜브에 올리셨어요 근데 승관아빠님이 그렇게 안 무서운 얼굴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매섭네 어? 입을 담금질을 좀 혀를 담금질을 많이 했나봐 성장하시네 날카롭네 그런 얘기를 철면수님님이 하니까 더 무서운거 있죠 매우고있어 저는 약간 트위치의 장롱님을 가장 먼저 만드신 분이 저는 이미지가 좋은거고 승관아빠님이 실제로 약간 좋은거 아 실제로다 예 예 가짜뉴스가 너무 판치고 다니거든요 하하하하 어 이거 위치 너무 좋은거 같아 유혹하잖아 자나 때 할때 단 한번도 그 팀원들에게 뭐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오 못하는 사람은 조용히 있어요 아 나도 그죠 두 분은 못하니까 윽 아 하하하하하 저는 잘함에도 불구하고 엠브이틱님도 안나 아 잘함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드를 이렇게 꼼꼼히 봐갖지 긴장한데 와드 욕심이 있네 이런거 미드도 밀었고 탑도 밀렸는데 여기 이거 오 밑으로 내려와보세요 할수있어 할수있어 으아아아아앜 빨리 들어갔네 하하하하 하핳하 볼리베어 뒤에 왜 두 명이 서포트라고 했지? 죄송 뭐냐면 볼리베어가 에이스그럼죠 저쪽에 아니 여기 여기 미포가 왜 있어? 미포가 지금 갈 길을 잃었나봐요 지금 아니 미포가 있을 리가 없어 해봤자 피드라고 볼베만 있어야 되거든? 제가 봤을 때 베이가를 계속 따라다니다가 이게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볼베코인 탄거죠 심창민님 제가 훈수 하나 두어도 되겠습니까? 네 상대팀의 위치보다 아군이 다 없어졌어요 맞아 맞네 홍수씨가 맞아 이게 실버 아 이게 실버 1이구나 2회 골듭니다 2회 골듭니다까지만 얘기 안하셨으면 되게 멋져네 아 근데 그러면 너무 멋있었잖아 내가 너무 멋있었으면 사람들이 이게 터뜨라인 포지션이네 이게 터뜨라인 포지션이네 아 저 히퍼 너무 깜짝거리는데 일단 궁을 온초옵니다 그래도 어? 잡으러 가야지 어 이럴 때 아군이 있으면 괜찮아 오 아 너무 좋아 어우 나 옷 땄어 어? 나 이상해졌어 와 이게 아 궁 있었으면 봐받는데 아 나 궁 있었으면 다 쓰러잡았는데 아 진짜 용 1분 35초 아 또 롤에 공 사람들 하는거 보는 참 재밌어 나 지금 신은건데 공 빠짐 나 홍현수심님 혹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 깜짝픽 이런 게 있나요? 있죠 오오 크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 한 개만 말씀해 드릴까요? 네네 이거 몇 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깜짝픽이 아니잖아 그런가요? 응 아예 안하시던거 아예 안하시던거 탈익정보를 모르고 탈익정보냐 그렇게까지는 아니 아니 팀원들이 아쉽네 옥턴 바텀이고 4대4인데 근데 우리 4대4 브랜드가 없었어 에이그한테 궁꽂이프다 잡았네? 어? 잡았네? 이거 용 잡으면 될 듯 여기 와드 받고 숨어있게 삼각와드 잠깐 합시다 왜 오지? 얘네 왜 지는거야? 어? 음 확실히 저런데서 싸우면 피들궁이 너무 무섭다 여기 다이쓰자 여기 다이쓰자 여기 다이쓰자 누가 계속 아 신재우가 왜 신재우 8킬을 먹고 항복을 진다고? 이 친구 이거 이탈리아 이탈리아 피들 위치를 생각 안해도 아니 한명을 따고 시작했잖아 그럼 보이면 물어야지 볼배를 군덧 볼배가 좀 세긴 세네요 용 나아가나? 오호 오호 뭐 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아 뭐 하면은 그거 한다 아 이래서 훈수를 듣는거구나 보고있으니까 훈수하고싶다 뭐 안할게 뭐 안할게 그냥 따라하면 가네 이런걸 잘 자우가 화가 많이 났네 나는 저런거 보면 그냥 차가 나는데 어떻게 저걸 대꾸를 해주지 이거는 가짜 자우가 화가 많이 났네 피들 되게 고슬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란 자우 화가 많은 짜우 어 또 하나 좋아 으흠 아하하하 무거창부 차단 이라 다 심장맨님 어 이거 끝나고 갈거에요 근데 이거 길어져가지고 다섯시에 가야되서 아 선 넘었는데 공 선 넘었는데 이거 같이 들어오네 오오 아니 이것도 내 잘못이야? 지가 갈라진 지 잘못이지 흠 배어 좀 치네요 그러면은 저는 롤 한퀴 돌리겠습니다 두 분 건사하십쇼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분위기가 너무 안좋은데? 녹턴한테만 안짤리면 되는데 녹턴이 잘 들어오네 볼 밴 아 짜워 안하다봐 어 하늘? 흠 하긴 할거에요 아론을 안치네? 아론 잡을 딜은 안나오나? 한타를 녹턴국만 잘 막아내면 될거 같은데? 뭐지? 흐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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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델 2인가봐 근데 지금도 한타 잘하면은 이길 수 있는데 아직도 괜찮아요 아직도 괜찮은데 비벼지긴 했어 비벼지긴 했어 사실 짜오가 육심을 좀 덜 내고 너무 뒤로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빠져야겠다 죽였다 내가 저 부치러 갔어 아니 저 누구야 버린다 볼베가 AP 인가? 볼베 AP 인가? 에이드 방어 일단 짜오가 궁 궁을 쓰면은 미포궁이 튕기나 근데 여기서 이거 지운게 잘못이야 누가 지웠더라 일라오이가 들어가서 지웠어 여기 뒤에 피들이랑 다 있는데 보였는데 이거 용 일라오이가 와야되는데 용 사운드있나? 이거 안될거 같은데 어디가 저거 가서 던진다 던진다 진짜 오늘 이거 일라오이 부치러 이 구둘네 구둘네 어, 볼빼가 이상하게 120개 면은 꽤 차이나거든요? 근데 존재감이 달라 일라오이는 원래 질템이야? 일라오이 저거는 맞긴 해요 지금 일라오이도 약하지 않은 타이밍인데 뺐나요? 자오? 자오 뺐나요? 들어가서 뺏어야지 저걸 안 뺐네 어? 빼줬어 난장판인데 어? 뇌절한다 뇌절할만하다 스킬을 못 썼어 뇌절 저쪽 궁들이 다 거슬리네 응 아론을 뺏었는데 그게 없네 생존자가 아무도 없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흠 개활지에서 개활지에서 한타하면 할만한데 이게 골목에서 피들 튀어나오면 좀 무섭긴 하네 무섭긴 하네 저 또 먼 딜 없어도 좀 잘 끌고 가면 할만한데 베이가가 후반에 됐어요 하나 터트리고 시작해가지고 저기 저기가 저기에 가면 이런보단 한대 안오네? 시야가 안보였나봐 시야가 도착 시야가 안보여 시야가 안보여 시야가 안보여 시야가 안보여 이 피들 공급기 한번만 잘 막아내네 까지기? 더 공성하니까? 근데 되게 이득 못 보고 빠져 좋아 아깝다 잘 배워라 와 녹톤 조심하세요 녹탄불면 바로 죽어요 확실하네 소우천사선 빠르게 갑시다 지금 싸움 났어 나 일나오이가 좀 앞장서 줘야지 여기서 못 나오게 해둬야 되는데 여기 있다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 앞에 지내요 저 앞에 지내요 오우 오 오 이거 베이가 없네 근데 베이가 테리기는 좀 더 와도 사올게 피들이 있었구나 피들이 있었구나 집 한번 갔다 와야겠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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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원코 있네 오 원코 있네 오 원코 있네 바론 가는데 하자 바론가 밀라가 테리 있어서 밀라가 테리에 있어서 모 8개가 배고파괴되었습니다 채우고 편하게 한 번 각자 하나도 안 해치네 바론쌈 보긴 봐야될 듯 합니다. 정비하고 가는건가? 와딩은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오! 오 좋아 피우다 피우다 피우 지금 노리면 안되나? 좋군 바론 바론타임은 좋은데 피들 위치는 확인합니다. 피우는 쏘기 끝 바이러스 높은 빛 비틀 처음에 그 미포 짜르신게 거기서부터 굴러갔어 피드를 한번만 자르면 속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피드리 좋냐고 했구나 미포 잘라도 괜찮을뻑은데 미포가 다 방관템을 가가지고 지금 궁이 엄청 씹어박혀져 또 까무네 물 잡았구요 좋았다 어 베이가 메시? 뒤로 좀 빠지시면 돼 뒤로 좀 빠지시면 돼 딸우가 죽었네 야옹은 뭐가 잘못했지? 죽겠다고 오면 안되겠다 아 골 쏘고 오오 밀라오의 승가여도 저쪽도 피드리 죽긴 했어 도가자 이번 싸움을 보기엔 가야돼 이번 싸움을 보기엔 가야돼 왜 다 죽었지? 왜냐면 짜우가 없었나봐요 짜우가 없었나봐요 짜우는 왜 들어가? 영웅심리가 발종했기 때문에 난세의 영웅댁이죠 난세의 영웅댁이죠 아군이 막상 아군이 당했습니다 보여주네 브랜드 우오 브랜드 브랜드도 나빡 야 저거 저기 저러고 있어가지고 타원 우개가 날아가네 억제기 일반 사병들의 이해 난이 진압되었으니까 AD보다 이게 더 아파 지금 베이거나 이런 게 되게 아플 수 있어요 피드라고 이런 거 가야 돼 종령의 현상 저희가 마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좋아 빡빡하긴 하네 바론 2분 AP가 너무 세죠 피드라고 저 베이가가 약간 볼베가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요 저거 한 번 자르면 괜찮아요 사이드에서 피어오려고 위킹이 있었지 어 이거 안 돼 밑에 그린 어 괜찮은데 리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리드 가자 리드 가면 돼 진짜로 급했어 볼베라 어 이거 지금 시간이 있네 시간 있을 것 같긴 한데 라인이 빨리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지내야 돼 30초 이거 끌 수 있어요 끌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더 죽으면 안 되고 오케이 이거 밀고 가야 될 거 같은데 이거 끝내야되던데 이거 약간 그거예요 전화폭 다 가면은 못 끝나 아 이걸 가네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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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가네 전화 때 리턴즄데 이걸 가네 직각 직각 아아아아아아 이걸 가네 이런 btsd 오는데 이걸 가네 망설였으면 가야 돼 왜냐면 여기서 우리 피가 없어가지고 잘못하면 뒤집어져서 바론 먹기고 끝나 왜냐면 이거 피가 없잖아 지금 이것도 나쁘지 않아 우리의 실력을 의심하면은 이것도 괜찮아 어? 괜찮네 햄이 더 나온다 어? 어? 딜 없는데? 응 나 여기 있어 깜짝짝really 이걸 깜짝iona 내가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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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막걸리는거 하나 잡았고, 녹턴! 이제 아셨죠? 아 좋습니다 깔끔하게 이게 내가 이니시로 걸어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승우아빠님이 그냥 앞에서 걸어버리네 각을 잘 줘가지고 이게 저쪽이 저쪽이 물고 시작하면 우리가 져, 보면 왜냐면 피들이 안정적으로 들어가니까 저쪽이 각이 안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지 이기는데 돌건 상태에서 피들을 덮지니까 확실히 어렵네요 저쪽이 좋은 구도에서 싸우면 항상 이거는 그냥 드립니다 승우아버님 그냥 드립니다 아 남았습니다 볼배 빼고 엎드려 저건 뭐야 볼배 빼고 엎드려? 누가 했어? 베이가? 베이가 근데 저쪽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물렸어 한 번씩 다 뇌절했어요 골라서 다 뇌절했어요 근데 이게 두 판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한 판으로 가야겠네 5시 16분에 하지만 두 판에서 두 판을 진 것보다 한 판에서 한 판이 좋지 않아요? 그게 좋아, 맞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게 그러면 다음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신고해 달라고요? 알았어요 근데 닉네임이 트린다미어라 가지고 일단 방생 일단 방생 지켜보기 지켜보기 지켜보기